이번 영상은 목욕놀이 잠수함 리틀 라이언 제품을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라이언과 어피치 두가지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. 오늘 저희는 라이언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잘 밀봉이 되어있습니다. 제품은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.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오고요. 색감은 굉장히 알록달록 이쁩니다. 이 제품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100% 수동으로 작동되는 완고입니다. 여기 이렇게 라이언 캐릭터가 안에 들어있고요. 일반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의 용도는 물놀이입니다. 그래서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.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수함을 물속에 푹 담가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라이언 얼굴이 바깥으로 나오는데요. 이때 잠수함을 잡고 올려주면 이렇게 샤워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37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. 꼭 목욕이 아니어도 이렇게 가볍게 물놀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아이들의 소근육이나 창의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지유야 재밌겠지? 네. 지유 한번 잡아볼래? 네. 잠시만 해봐.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고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목욕놀이 잠수함 리틀 라이언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징기 잘 나가자. 쑥쑥 담가. 그럼 라이언이 올라오지? 응. 올라오지. 라이언을 잡아줘. 얼굴을 잡고 들어봐. 얼굴을 잡고 들어봐. 이상 리틀 라이언 목욕놀이 잠수함 소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